많은 투자자들은 올바른 주식을 상당히 장기간 보유함으로써 오랜 세월에 걸쳐 꽤 높은 투자 수익을 올렸다. 이들이 거둔 성공은 기본적인 투자 원칙을 이해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단지 행운이 따라준 덕분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성공의 공통 분모를 찾아보면 보기 드물 정도로 아주 뛰어난 특정 기업의 주식을 단지 그 주식이 단기간에 급등하는 바람에 즉 이 기업의 주가 수익 비율이 그동안 증권가에서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왔던 수준을 감안할 때 갑자기 너무 높아 보인다고 해서 팔아치우는 우를 범하지 않은 데 있다. 주가의 급변동을 가져오는 요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그 이명까지 샅샅이 뒤져보는 투자자들은 거의 없다는 점은 정말 놀라울 정도다. 사실 이 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주가의 결정적인 움직임을 지배하는 법칙은 매우 간단히 이야기할 수 있다. 즉 어떤 개별 종목의 주가가 전체 주식시장의 움직임과 비교해 현지화할 정도로 변동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 주식에 대한 증권가의 평가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 같은 증권가의 재평가 문제는 주가 수익 비율의 변덕스러움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다. 그러나 재평가가 결코 핵심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실제로 기업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과는 아무 상관도 없을 수 있다. 오히려 재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기업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믿는 것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이 그런 판단을 내린다리 실제 사실과 아무리 달라도 그렇다. 다른 말로 하자면 어떤 개별 기업의 주가도 특정한 시점에 실제로 해당 기업에서 일어난 변화 때문에 주가가 오르거나 내리지 않는다. 주가가 오르거나 내리는 것은 이 기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 증권가에서 내리는 현재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 이런 합의가 해당 기업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거나 벌어질 상황과 전혀 동떨어진 것이라도 상관없다. 필립피저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필립피저가 지은 보수적인 투자자는 마음이 편하다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필립피저는 워렌 퍼펫의 스승으로 유명하신데요. 여기서 보수적인 투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바로 성공적인 투자와 똑같은 내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서문에 어떤 것이 보수적인 투자자인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서문부터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서문 1974년 중반의 평균적인 주가 수준은 1968년의 고점에 비해 70%나 하락했다. 대다수 투자자들은 이 같은 엄청난 손실의 직면에 역시 예상했던 대로 행동했다. 상당수 투자자들은 아예 보유 주식을 전부 팔아치우고 시장에서 빠져나와 버렸다. 많은 기업들이 실적은 여전히 놀라울 정도로 양호한데도 말이다. 인플레이션이 갈수록 더 기승을 부릴 것이 확실해 보이는 상황에서는 신중하게 제대로 선정한 주식이 안전해 보이는 듯한 다른 자산보다 리스크가 훨씬 더 작을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이보다 더 많은 투자자들은 특유의 사고를 펼쳐 보인다. 지금부터 우리는 더욱 보수적으로 행동할 거야 라고 결심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보수적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바탕에는 투자 대상을 가장 큰 기업들로 다시 말해 적어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을 알고 있는 주식으로 한정하겠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보수적으로 행동하는 것과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대로 행동하는 것을 상당히 혼동하고 있는 것 같다. 자신의 자산을 지키겠다고 굳게 결심한 투자자라면 이 문제를 매우 조심스럽게 풀어야만 한다. 그리고 이런 작업은 하나의 정의가 아니라 두 가지 정의와 함께 시작해야 한다. 1. 보수적인 투자란 최소한의 리스크로 자신이 갖고 있는 자산의 구매력을 가장 잘 지키는 즉 유지하는 것이다. 2. 보수적으로 투자한다는 것은 보수적인 투자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으며 또한 자신이 하고자 하는 투자의 동인이 사실의 근거에 판단할 때 보수적인 투자인지의 여부를 올바르게 결정할 수 있는 일련의 검증 절차를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수적인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보수적인 투자의 네 가지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자 그럼 이 책의 목차를 간단히 살펴볼 건데요. 이 책은 1부와 2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1부는 보수적인 투자자는 마음이 편해진다라는 책이고요. 2부는 나이 투자 철학해가지고 필리피셔의 자서전이 또 수록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권의 책값으로 두 권의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제 1부에서는 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장에서 4장까지 보수적인 투자의 네 가지 영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수적인 투자의 네 번째 영역, 주가를 결정짓는 요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5장, 6장이 있습니다. 4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앞장은 되게 간략히 보고 4장부터 좀 중점적으로 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시청하셔가지고 꼭 4장의 내용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 1장 보수적인 투자의 첫 번째 영역, 생산, 마케팅, 연구개발, 재무역량의 탁월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보수적인 투자의 첫 번째 영역, 생산, 마케팅, 연구개발, 재무역량의 탁월함. 보수적인 투자에 적합한 규모와 성격을 갖춘 기업은 반드시 복합적인 조직이어야 한다. 보수적인 투자가 어떤 것인지 이해하기 위해 우선 이런 기업이 가져야 할 특징들이 한 영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첫 번째 영역은 크게 4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1. 낮은 생산원가. 어떤 기업이 진정으로 보수적인 투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업종에서 생산원가가 가장 낮거나 경쟁업체만큼 낮은 생산원가를 가져야 한다. 여기서 보수적인 투자라고는 하지만 성공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이 기업은 판매 가격과 생산원가의 차이인 매출 총 이익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2. 강력한 마케팅 조직. 영업이 강한 기업은 늘 고객의 수요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한다. 그래야만 과거의 고객 수요가 아닌 오늘의 고객 수요에 맞춰 제품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중들의 기호 변화를 알아채고 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기업의 세계에서는 단순히 더 나은 제품을 만들었다고 해서 고객들이 몰려오는 것은 아니다.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잠재적인 고객들로 하여금 해당 기업이 생산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더 뛰어나다는 점을 인식하게 만들어야 한다. 뛰어난 생산 조직을 갖고 있으면서도 마케팅과 판매 조직이 약한 제조업체나 서비스업체는 강력한 엔진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느슨한 바퀴축과 질이 떨어지는 연결벨트로 인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성능의 일부밖에 발휘하지 못하는 자동차나 마찬가지다. 3. 탁월한 연구개발 능력과 기술 역량. 얼마 전까지도 뛰어난 기술 역량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는 전기전자나 항공, 지약, 화학산업과 같이 고도의 과학기술이 필요한 업종에 국한됐다. 4. 경제가 성장하면서 이들 분야의 기술 적용 범위도 갈수록 넓어져 거의 모든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널리 미치게 되었다. 기술적인 노력을 통해 기업은 두 가지 성과를 얻을 수 있다. 하나는 신제품과 더 나은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이전에 비해 더 나은 방식으로 또 생산원가를 더 낮춰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최대의 이익을 거두기 위해서는 단순히 신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고객 수요에 부합하고 기존의 마케팅 조직이 판매할 수 있으며 충분한 이익을 낼 수 있는 가격으로 팔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 4. 돋보이는 재무관리 기술. 여러 생산 라인을 갖고 있는 대기업의 경우 각각의 제품을 생산하는 데 들어간 원가를 산출해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거의 모든 제품들마다 각기 다른 원재료가 투입되고 근로자들의 임금도 다를 것이다. 그런 점에서 다른 기업보다 나은 재무인력을 보유한 회사는 결정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각각의 제품을 만드는 데 투입된 생산원가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최대의 이익을 상출할 수 있는 제품의 노력을 집중할 수 있다. 제조하는 데 들어간 비용뿐만 아니라 마케팅과 연구개발에 들어간 비용까지 제품별로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게 되면 기업활동의 세세한 단계까지 모두 들여다볼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술 혁신을 통해 또는 인력 재배치를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해보자. 보수적인 투자의 제1영역을 훌륭하게 충족시키는 기업이란 해당 분야에서 아주 낮은 생산원가나 영업원가를 기록하는 업체로 뛰어난 마케팅 조직과 재무관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진이나 기술조직이 값진 성과를 도출해내는데 수반되는 경영상의 복합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평균 이상의 영역을 갖춘 기업이다. 변화의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는 기업 환경에서 이런 기업은 세 가지 이점을 갖는다. 첫째, 끊임없이 새로우면서도 이익을 창출해내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다. 둘째, 생산원가를 충분히 낮게 유지해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매출액 증가 속도만큼 순이익이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 그럼으로써 경기가 최악의 국면으로 빠져들어도 투자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준은 피할 수 있다. 셋째, 적어도 현재의 이익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계속 새로운 제품을 판매하고 개발할 수 있다. 투자 자금을 보수적으로 지키는 것이 목적이고 안전성이 최고의 목표라면 왜 그렇게 성장이라든가 신제품의 개발과 새로운 생산 라인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새로운 시도를 할 때 수반되는 온갖 리스크를 부담할 필요 없이 그저 현재의 매출액과 순이익규모를 그대로 유지하면 충분한 것 아닐까? 인플레이션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면서 기업에게 성장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설명할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은 갈수록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시대에 오랫도록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다. 가만히 멈춰있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떤 회사든 성장하거나 뒤처진다. 강력한 공격이 최선의 박어다.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하는 것만이 기업으로 하여금 더 나빠지는 것을 막아준다. 정상으로 올라가는데 실패한 기업은 어떤 과정을 거치든 내리막길을 걷게 된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는 더욱 그럴 것이다. 두 번째 장은 보수적인 투자의 두 번째 여경, 인적 요소입니다. 첫 번째 영역은 요즘 기업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결국 결과의 문제다. 반면 두 번째 영역은 무엇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으며 더욱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이런 결과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에 관한 것이다. 이런 결과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은 바로 사람이다. 어떤 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이든 그 기업을 뛰어난 투자 대상으로 만들고 혹은 그저 그렇거나 뒤떨어지는 투자 대상으로 만드는 요인은 다름 아닌 사람이다. 정말로 뛰어난 성공을 거둔 기업의 이면에는 결단력을 가진 창조적 기업가가 있으며 그에게는 추진력과 독창적인 아이디어, 기업을 진정으로 가치 있는 투자 대상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작은 기업이 규모가 커져 보수적인 투자에 적합한 기업이 되려면 약간 다듬어져야 한다. 기업의 최고 경영자는 자신의 주변에서 일하는 인재들이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헌신해야 하며 다양한 부서에서 회사의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는 매우 경쟁력 있는 인재들에게 상당한 정도의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 명확하게 설정한 회사의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회사의 목표 가운데 하나는 최고 경영자가 시간을 들여 정확히 파악하고 훈련을 시켜야 하는 것으로 언제든 필요할 때면 중견 간부가 고위 경영진으로 올라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목표는 진정한 투자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투자자들이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한 가지가 있다. 대기업이 외부에서 새로운 최고 경영자를 영입해야만 하는 처지라면 기존 경영진에 뭔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 모든 투자자가 잡아낼 수 있는 아주 귀중한 단서 한 가지는 그 회사의 경영진이 사실상 단 한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가 아니면 경영진 자체가 하나의 잘 움직이는 팀을 이루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기업의 원칙과 정책은 회사들마다 크게 다르다.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보수적인 투자자가 보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의 주식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를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한다. 1.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업 스스로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기업의 모든 임직원들은 지금 행해지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 도전적인 자세로 사고와 계획을 해야 한다. 가끔씩 도전하는 정도가 아니라 끊임없이 도전해야 한다. 과거에 잘 통했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굳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유지해서는 안 된다. 이라는 방식에 전혀 변화가 없고 스스로 부단히 도전하지 않는 기업이 갈 길은 오로지 내리막길 뿐이다. 이와는 반대로 대기업이면서도 최고 경영진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기꺼이 구조조정을 해나가는 기업은 주주들에게 가장 확실한 보상을 해줄 수 있다. 2. 새로 입사한 현장 근로자부터 고위 경영진에 이르기까지 모든 임직원들이 자신의 회사가 일하기에 정말 좋은 곳이라는 느낌을 가져야 한다.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 기업은 선전이 아니라 사실의 기초에 의식적이며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3. 최고 경영진은 회사의 건전한 성장에 필요한 정책이라면 기꺼이 감내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기업이든 더 나아지든지 아니면 더 나빠질 것이고 올라가지 아니면 내려갈 것이다. 성장기업에 투자하는 진짜 목적은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손실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많은 기업들은 매 회계연도 말에 최대의 이익을 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다. 일단 손익계산서에 나타난 단기순이익이 전년도보다 한 푼이라도 많아야 한다는 것이다. 진정으로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은 절대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런 기업은 단기순이익의 목표를 기업의 확장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는 수준에 맞춘다. 이렇게 단기순이익을 더 내는데 연연해야 하지 않는 기업이야말로 멀리 내다볼 때 아주 가치 있는 투자 대상이다. 이런 기업은 신제품이나 신공정을 개발하고 새로운 생산라인을 가동하고 또 오늘의 1달러 투자가 내일의 수십달러 수익으로 돌아오는 진정으로 아주 기중한 기회가 보일 때면 과감히 눈앞에 보이는 최대의 단기순이익을 희생한다. 3. 보수적인 투자의 세 번째 영역. 기업활동의 본질적인 성격. 세 번째 영역에서는 앞부의 영역과는 약간 다른 문제를 다룰 것이다. 평균 이상의 수익성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업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특성은 기업활동 그 자체의 본질적인 성격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평균 이상의 수익성은 예상할 수 있는 장래의 기간에 해당되는 것이다. 우선 평균 이상의 수익성이 투자자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평균 이상의 수익성은 투자자가 더 나은 투자 성과를 올리는 데도 중요하지만 투자 원금을 보전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기업이 성장하는 데는 여러 부분에서 비용이 든다. 신제품 개발을 위한 실험이나 시장조사, 시험적인 마케팅, 설비 확장에 필요한 각종 간접 비용은 만약 이런 데 쓰지 않았더라면 더 많은 이익으로 남겨졌을 것이다.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런 모든 비용을 감수하기 위해서는 평균 이상의 수익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특히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수익성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 물가가 오르고 따라서 전반적인 생산원가도 상승하게 되면 기업은 이런 비용 증가 요인을 시간을 두고 제품 가격에 정가해 해결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그러나 대개는 비용이 늘었다고 제품 가격을 즉시 인상하지는 못한다. 또 중장기적으로 보면 생산원가가 낮아 판매 마진율이 큰 기업은 생산원가가 높은 경쟁업체에 비해 훨씬 적은 타격을 입는다. 기업의 수익성은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방식으로 투하 자본 수익률이다. 신제품이나 신공정을 도입하는데 자본을 투자했을 경우 기대되는 수익률은 몇 퍼센트인가? 또 같은 금액을 다른 곳에 투자했다면 거둘 수 있는 수익률보다는 얼마나 높은가? 사실 개인 투자자들은 기업의 경영진에 비해 이 같은 잣대를 활용하기가 무척 어렵다. 이런 이유로 인해 순이익률 즉 매출액 1달러당 순이익이 얼마나 되는가를 비교해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 투자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관건이 되는 것은 오로지 순이익률뿐이다. 만약 두 회사의 영업비용이 똑같이 매출액의 2%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상승했지만 제품 판매 가격은 인상할 수 없다고 하자. 그러면 순이익률이 1%에 불과했던 기업은 손실이 날 것이고 결국에는 문을 닫아야 할지 모른다. 반면 순이익률이 10%였던 기업이 영업비용의 상승으로 인해 입는 타격은 순이익이 5분의 1 정도 줄어드는데 그친다. 먼 안목에서 보수적인 투자를 할 경우 고려해야 할 세 번째 영역으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마지막 문제를 살펴보자. 요즘처럼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경쟁이 치열한 세계에서는 평균 이상의 수익률 혹은 높은 투하 자본 수익률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어떤 기업이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이 같은 목표를 실현할 경우 불가피하게 잠재적인 경쟁업체들이 몰려들게 된다. 기존의 기업이 향유해 왔던 높은 순이익률은 마치 잠재적인 경쟁업체들을 유인하는 달콤한 꿀단지인 셈이다. 기업의 세계에서 이 꿀단지를 잠재적인 경쟁업체의 무리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 첫 번째 독점이다. 특허권 등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정말로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현재의 혹은 잠재적인 경쟁업체로 하여금 현재의 시장 상황을 흔들어보려는 시도를 해봐야 아무런 득도 없다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줄 수 있다. 지금까지 기업의 상대적인 수익성이라는 문제를 살펴봤으니 이제 보수적인 투자의 세 번째 영역의 핵심으로 돌아가보자. 즉 어떤 기업이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평균 이상의 순이익률을 유지할 수 있다면 당연히 훌륭하게 경영되고 있을 이런 기업의 특별한 성격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아마도 가장 일반적인 특성을 꼽자면 기업인들 사이에 규모의 경제라고 부르는 것이 될 것이다. 규모의 경제를 보여주는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 매달 100만 개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같은 제품을 매달 10만 개 생산하는 기업에 비해 일반적으로 제품 단위당 생산원가가 낮을 것이다. 어떤 기업이 매출액 측면뿐만 아니라 수익성이라는 면에서도 업계의 확실한 선두주자가 되면 최고 경영진이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는 한 결코 이 자리를 내주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기업이 이 같은 규모의 이점을 가장 먼저 확보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일까? 대개는 충분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가장 먼저 시장에 내놓고 뛰어난 마케팅 활동과 애프터 서비스, 품질 향상, 고객 만족 및 피드백을 위한 광고 활동 등을 통해 새로 진출한 시장을 넓혀가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는 또한 새로운 고객들로 하여금 시장의 선두주자에게 오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뒤에는 쭉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는 1등 기업의 이익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특별히 관심을 두어야 할 또 하나의 요인은 두 번째 기술 분야의 시장에서 이미 확실하게 자리 잡은 매우 성공적인 기업과 경쟁하는 것은 정말로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한 가지 과학기술이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전혀 다른 전문기술이 복합적으로 필요한 분야의 경우 더욱 그렇다. 기업 활동이란 측면에서 볼 때 지금까지 설명한 기술 개발과 규모의 경제만이 기업의 높은 순익률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다. 마케팅과 영업 분야에서 이런 기회가 창출되는 경우가 있다. 가령 어떤 기업은 고객들로 하여금 거의 자동적으로 자사 제품을 다시 사도록 하는 습관을 만들기도 한다. 이렇게 하는 데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우선 어떤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품질과 신뢰성이 뛰어나다는 명성을 확고히 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이런 제품의 가격은 고객들이 전체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의 아주 작은 일부분이어야 한다. 기업이 평균 이상의 순익률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한 두 번째 전제 조건은 제품 구매 고객으로 소수의 대규모 거래처가 아니라 다수의 고객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유리한 지위를 선점한 기업은 마케팅을 통해 평균 이상의 순익률을 유지할 수 있고 또 기술적인 큰 변화가 나타나서 시장 선도적인 지위를 잃지 않는 한 평균 이상의 순익률은 무한정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시장 선도적인 기업이 보여주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자사의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자사의 제품을 활용하는 기술에 관한 세미나를 자주 개최한다는 것인데 이런 세미나는 일단 시장에서 선도주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한 기업에게는 매우 유용한 마케팅 수단이다. 사실 순익률이나 투하자본 수익률이 과도할 정도로 높다면 이것은 위험신호가 될 수도 있다. 비상식적인 정도로 큰 꿀단지를 조금이라도 차지하기 위해 온갖 종류의 기업들이 달려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선도주자이면서도 매출액 대비 순익률이 2위권 경쟁업체에 비해 2-3% 정도 높은 수준을 꾸준히 유지한다면 이런 기업이 훨씬 더 나은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설명한 진정으로 보수적인 투자의 세 번째 영역에 관한 문제를 요약해보자. 평균 이상의 수익성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업활동의 경제적 여건에 의해 뒷받침된 고유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간단히 말해 세 번째 영역과 관련해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이다. 어떤 특정한 기업은 할 수 있는데 다른 경쟁업체들은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 아무것도 없다는 대답이 나온다면 비록 지금 이 회사의 사업이 번창하고 있더라도 다른 경쟁업체들이 이 회사와 똑같은 조건으로 시장에 뛰어들어 현재 이 회사가 누리고 있는 이익을 빼앗아 갈 것이다. 그렇다면 분명해진다. 이런 기업의 주식은 비록 주가가 낮다 하더라도 세 번째 영역을 충족시키는 투자 대상으로는 부적합하다. 4. 보수적인 투자의 네 번째 영역. 주가를 결정짓는 요소. 여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꼭 끝까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식 투자의 네 번째 영역에는 주가 수익 비율 즉 퍼가 있습니다. 주가 수익 비율이란 현재의 주가를 주당순위익으로 나눈 것이다. 어떤 주식의 적정 가치를 평가하는데 주가 수익 비율이 정말로 유용한지 여부를 따지게 되면 그때부터 혼란은 시작된다. 이들은 특정 기업의 주가가 왜 그렇게 큰 폭으로 오르고 내리는지 정확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혼란은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로 귀결된다.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그렇게 비싼 가격으로 매수해서는 안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이다. 심지어 어떤 이유로든 계속 보유했어야 할 주식을 잘못된 시점에 그릇된 이유로 인해 매도한 투자자들은 더 큰 손실을 입는다. 이 주식을 팔지 않고 장기적으로 계속 투자했더라면 엄청난 투자 수익을 올렸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더욱 나쁜 결과는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올바른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을 평가하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고 이는 곧 투자자 모두의 소득 수준 저하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개별 기업들이 주가가 급락할 때마다 심각한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은 이 같은 손실을 초래한 원인이 자신의 잘못이나 투자자문가의 실수 때문이 아니라 시스템의 오류 때문이라고 비난한다. 이들은 결국 어떤 기업의 주식이든 저축수단으로는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많은 투자자들은 올바른 주식을 상당히 장기간 보유함으로써 오랜 세월에 걸쳐 꽤 높은 투자 수익률을 올렸다. 이들이 거둔 성공은 기본적인 투자 원칙을 이해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단지 행운이 따라준 덕분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성공의 공통분모를 찾아보면 보기 드물 정도로 아주 뛰어난 특정 기업의 주식을 단지 그 주식이 단기간에 급등하는 바람에 즉 이 기업의 주가 수익 비율이 그동안 증권가에서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왔던 수준을 감안할 때 갑자기 너무 높아 보인다고 해서 팔아치우는 우를 범하지 않은 데 있다. 주가의 급변동을 가져오는 요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그 이면까지 샅샅이 뒤져보는 투자자들은 거의 없다는 점은 정말 놀라울 정도이다. 사실 이 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주가의 결정적인 움직임을 지배하는 법칙은 매우 간단히 이야기할 수 있다. 즉 어떤 개별 종목의 주가가 전체 주식시장의 움직임과 비교해 현저할 정도로 변동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 주식에 대한 증권가의 평가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 같은 증권가의 재평가 문제는 주가 수익 비율의 변덕스러움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다. 그러나 재평가가 결국 핵심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실제로 기업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과는 아무 상관도 없을 수 있다. 오히려 재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기업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믿는 것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이 그런 판단을 내린 날의 실제 사실과 아무리 달라도 그렇다. 다른 말로 하자면 어떤 개별 기업의 주가도 특정한 시점에 실제로 해당 기업에서 일어난 변화 때문에 주가가 오르거나 내리지 않는다. 주가가 오르거나 내리는 것은 이 기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 증권가에서 내리는 현재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 이런 합의가 해당 기업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거나 벌어질 상황과 전혀 동떨어진 것이라도 상관없다. 만약 개별 기업의 주가가 급변동하는 것이 순전히 증권가의 평가가 달라졌기 때문이라면 또 이런 재평가가 해당 기업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완전히 동떨어진 것이라면 지금까지 설명한 보수적인 투자의 세 가지 영역은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 그저 심리학자를 찾아가면 충분하지 않은가. 그 대답은 타이밍에 있다. 어떤 기업에 대한 사실과 편차가 있는 증권가의 평가로 인해 그 기업의 주식은 상당한 기간 동안 내재 가치보다 훨씬 높게 혹은 훨씬 낮게 거래될 수 있다. 어떤 주식에 대한 증권가의 평가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실제 상황 간의 엄청난 격차는 몇 년씩이나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러나 때로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때로는 이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거품은 반드시 꺼지게 마련이다. 어떤 기업의 주가가 비현실적인 기대로 인해 너무 높게 거래되고 있다면 이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은 조만간 기대가 현실로 나타나기를 기다리다 결국 지쳐버릴 것이다. 아직도 시간이 한참 지나버린 비현실적인 기대를 붙잡은 채 이 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매수하려는 수요자들도 있겠지만 실망한 주주들이 주식을 팔기 시작하면 곧 공급이 수요를 압도할 것이다. 그러면 주가는 금닥하게 된다. 때로는 그 이후에 나오는 새로운 재평가는 상당히 현실적인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때 나오는 재평가는 주가 급락에 따른 감정적인 압력을 반영하게 마련이어서 부정적인 측면을 너무 강조하게 된다. 그 결과 증권가의 새로운 재평가는 이제 실제 사실보다 너무나 좋지 않게 나오고 한동안 이런 평가가 주가를 짓누르게 된다. 과도하게 저평가된 이미지가 다시 과도하게 고평가된 이미지로 바뀌는 데는 몇 달 혹은 몇 년이 걸릴 수 있다. 그렇지만 순이익이 늘어나고 더 좋은 실적이 발표되면 머지않아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 과도하게 저평가된 주가가 다시 오르기 시작할 때 주식을 매도하지 않은 운이 좋은 투자자는 주식시장이 만들어낼 수 있는 리스크와 관련해 가장 큰 보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득을 얻게 된다. 주당 순이익이 꾸준히 늘어나는 데 따른 상승효과와 증권가의 재평가로 인해 주가 수익 비율이 높아지는 데 따른 효과가 중첩되면서 그야말로 극적인 주가 상승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 회사의 펀더멘탈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는 과거에 가졌던 이미지에 비해 훨씬 더 높은 투자 가치를 갖고 있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면 주가 수익 비율이 크게 올라가고 이는 이 회사의 주당 순이익이 실제로 증가한 것보다 주가를 더 큰 폭으로 끌어올리는 요인이 된다. 자 이제부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수적인 투자의 정도 다시 말해 투자에 따르는 기본적인 리스크에 관한 문제를 진지하게 다뤄볼 차례가 됐다. 리스크가 가장 작으면서 현명한 투자자에게 가장 적당한 투자 대상 기업은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 영역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얻은 회사로 이 앞에 세 가지 영역을 살펴봤잖아요. 거기에 매우 높은 점수를 얻은 회사로서 증권가에서는 투자 가치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기업이다. 이런 회사는 따라서 기본적인 펀더멘탈 측면에서 확실하게 보장되는 것보다 낮은 주가 수익 비율로 거래되고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평가된 주식을 사는 게 가장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리스크가 작으면서 역시 현명한 투자자에게 매우 적당한 투자 대상 기업은 마찬가지로 세 가지 영역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얻은 회사로서 기본적인 펀더멘탈을 감안할 때 합리적인 주가 수익 비율로 거래되고 있는 기업이다. 이런 기업은 제대로 평가했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작으면서도 적절한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리스크가 작은 투자 대상 기업은 세 가지 영역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이미 이 같은 강점이 증권가에 널리 알려진 상태여서 이 회사의 강력한 펀더멘탈을 감안해도 주가 수익 비율이 이미 높게 평가되고 있는 기업이다.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이런 기업의 주식을 이미 보유하고 있을 경우 계속 보유하는 게 좋지만 추가로 매수하기에는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게 내 생각이다. 어쨌든 이런 주식은 비록 주가가 매우 높아 보인다 해도 대부분의 경우 보유해야만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 기업의 펀더멘탈이 진정으로 아주 강력하다면 이런 기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순이익이 증가할 것이고 그러면 현재의 주가 수준은 물론 앞으로의 상당한 주가 상징을 정당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즉 현재 퍼가 아주 높다고 해도 순이익이 계속 증가해서 높은 퍼를 계속 정당화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더구나 앞서 설명한 세 가지 영역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받은 정말로 매력적인 기업의 숫자는 매우 적다. 이런 기업이 저평가된 경우는 더욱 드물다. 이런 주식을 보유한 개인 투자자가 판단을 잘못해 세 가지 영역을 모두 만족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기업의 주식으로 교체 매매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고 이에 따르는 리스크는 비록 현재 주가는 고평가됐지만 워낙 펀더멘탈이 강력해 기업의 진정한 가치가 결국 현재 주가만큼 상승할 때까지 그대로 보유할 경우 감수해야 하는 일시적인 리스크보다 훨씬 크다. 교체 매매를 통해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이같은 의견에 동의하는 투자자라면 일시적으로 고평가된 기업의 주가가 혹시 급락하더라도 이를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는 반대로 이런 주식을 팔고 주가가 떨어지면 적당한 시점에 재매수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은 내가 지금까지 관찰한 바로는 절대 이런 주식을 다시 사지 못한다. 이런 투자자들은 대개 주가가 떨어지면 더 큰 폭으로 떨어지기를 기다린다. 결국 몇 년이 지나 펀더멘탈이 강력한 이런 기업의 주가가 자신이 매도한 가격보다 훨씬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면 뒤늦게 엄청난 주가 상승을 놓쳤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어쩌면 이들은 그때쯤 내재가치가 훨씬 떨어지는 다른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여기가 정말 주식을 사고 보유하는 핵심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단계로는 리스크가 높은 주식을 살펴보자. 보수적인 투자의 세 가지 영향에서 평균 수준 혹은 약간 낮은 점수를 받은 기업으로서 펀더멘탈은 그리 매력적이지 않지만 증권가에서는 이보다 더 낮거나 그 정도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는 주식이다. 마지막으로 리스크가 가장 큰 주식을 논의해야 할 때가 됐다. 지금 현재의 모든 상황을 종합해도 도저히 정당화할 수 없을 정도로 증권가에서 과도하게 평가하고 있거나 낙관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기업의 주식이다. 이런 주식을 매수한다면 치명적인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이런 주식은 순식간에 매물이 쏟아질 수 있고 주식시장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모든 사례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은 한결같다. 어느 기업에 대한 증권가의 현재 평가와 그 회사의 실제 펀더멘탈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신중하게 살펴보는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제 충분히 이해했을 것이다. 여기 5, 6장은 네 번째 영역에 대한 부연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는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증권가의 평가란 특정 주식의 주가를 결정짓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정도였다. 하지만 이런 설명은 너무 단순한 것이다. 실제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증권가의 평가는 세 가지 독립된 평가가 한데 섞여서 작용한다. 첫째는 현재 주식시장 전체가 얼마나 매력적인가에 대한 증권가의 평가. 두 번째는 특정 기업이 속해 있는 업종이나 산업에 대한 증권가의 평가.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특정 기업 그 자체에 대한 증권가의 평가가 그것이다. 주식시장의 역사를 살펴보면 어떤 산업의 펀더멘탈은 전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권가에서 그 산업을 둘러싼 상황에 대한 평가를 완전히 달리함으로써 주가 수익 비율이 급변한 사례를 수없이 발견할 수 있다. 증권가에서 널리 받아들여주고 있는 어떤 산업에 대한 이미지와 관련해 투자자들이 직면하는 문제는 언제나 똑같다. 현재 증권가의 전반적인 평가는 그 산업을 둘러싼 기본적인 경제적 사실들이 보장하는 것에 비해 더 긍정적인가 더 부정적인가 아니면 거의 일치하는가 이런 물음은 때로 신중하면서도 전문적인 투자기관들조차 무척 풀기 어려운 난제로 다가온다. 또한 이 점은 정말로 잊지 말아야 한다. 보수적인 투자자는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어떤 업종이나 산업에 대해 현재 증권가에서 내리고 있는 평가의 본질이 무엇인지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보수적인 투자자는 이런 평가가 해당 산업의 펀더멘탈이 보장하는 것에 비해 더 긍정적인지 혹은 더 부정적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끊임없이 조사해야 한다. 이 점을 분명히 짚어본 다음에야 비로소 어떤 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의 장기적인 주가 흐름을 지배하는 세 가지 변수 가운데 하나를 확실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6. 네번째 영역에 대한 추가 부연 주가와 펀더멘탈 어떤 기업의 본질적인 특성에 대한 증권가의 평가는 그 기업의 주가 수익 비율을 결정짓는 데 있어서 그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이나 업종에 대한 평가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개별 기업의 투자 매력들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는 앞서 설명한 보수적인 투자의 세 가지 영역에서 제시했다. 그런 점에서 투자자들은 어떤 주식이 정말로 저평가됐고 혹은 고평가됐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을 둘러싼 재반 사실들이 현재 증권가에서 그 회사에 대해 그려내고 있는 이미지에 비해 주목할 정도로 더 좋은지 혹은 더 나쁜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미래의 순이익이 더 큰 폭으로 성장하면 할수록 투자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주가 수익 비율도 더 높아진다. 그러나 이 원칙을 적용할 때 매우 조심해야 한다. 시장에서 나타나는 주가 수익 비율의 변동은 실제로 벌어지는 현상이 아니라 증권가에서 현재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주식시장 전반에 낙관적인 분위기가 퍼져 있을 때는 주가 수익 비율이 상당히 높을 수 있다. 향후 몇 년간 예상되는 순이익의 급성장세를 증권가에서 아주 높게 하지만 매우 정확하게 평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성장세가 실제로 충분히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몇 년의 세월이 흘러야만 한다. 또 순이익의 급성장세가 주가 수익 비율에 올바르게 반영되다가도 일시적으로 주식시장 전체가 후퇴할 때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는 최고의 기업에서도 자주 일어난다. 반대로 주식시장 전반에 비관적인 시각이 우세할 때는 아주 훌륭한 투자 대상 기업인데도 순이익의 급성장세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 열줄되면 현재 시장이 갖고 있는 이미지와 실제 사실들 간의 차이를 구별할 줄 아는 참을성 있는 투자자들이 돈을 번다. 투자자에게 이런 시기야말로 리스크는 비교적 작으면서 장기적인 투자 수익은 매우 큰 아주 근사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들에게 직경탄을 날리는 또 다른 변수가 있다. 여기도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변수는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미묘하면서도 위험한 문제 가운데 하나로 제 아무리 똑똑한 투자자라도 반드시 경계해야 할 요인이다. 특정한 주식이 장기간에 걸쳐 어떤 가격 범위대에서 거래됐다고 하자 가령 38달러를 저점으로 하고 43달러를 고점으로 하는 박스권에서 주가가 오랫동안 움직였다. 그러면 이 같은 주가 수준을 이 주식의 진정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굳게 자리 잡는다. 이로 인해 일반 투자자들이 이 주식의 가치가 38에서 43달러 수준이라고 확고하게 믿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증거가의 평가가 달라져 24달러로 떨어지게 되면 이 주식에 대해 더 잘 안다고 생각하는 매수자들이 달려들게 마련이다. 이들이 매수하는 이유는 당연히 지금 주가가 매우 싸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기업의 펀더메탈이 상당히 나빠졌다면 사실 24달러도 매우 비싼 셈이다. 이와는 반대로 가령 이 주식이 갑자기 50달러, 60달러, 70달러 수준까지 오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주가가 매우 비싸졌다고 느끼게 되고 결국 이 주식을 내다 팔아 이익을 취한다. 투자자들이라면 누구나 갖게 되는 이런 충동은 매우 값비싼 대가를 치를 수 있다. 주식의 투자에 정말로 규정한 투자 수익을 올리는 경우는 맨 처음에 매수한 가격보다 주가가 몇 배로 오른 주식을 상당한 수량 보유했을 때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과거의 주가 수준에 익숙해져 있다 하더라도 현재 주가가 이전 주가에 비해 높다든가 낮다는 것은 결코 어떤 주식이 싸다든가 비싸다는 것을 가늠할 수 있는 진정한 잣대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유일한 기준은 현재 증권가에서 이 주식에 대해 평가하고 있는 것보다 해당 기업의 펀더메탈이 훨씬 더 좋은가 아니면 훨씬 더 나쁜가를 따져보는 일이다. 그리고 여기서는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주식 시장에 상단된 모든 종목의 주가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특정 종목의 주가 수익 비율을 주식 시장 전체의 주가 수익 비율보다 더 큰 폭으로 변화시키는 요인들 간에는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미 설명했듯이 어느 시점에 특정 종목의 주가 수익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전적으로 해당 기업에 대한 증권가의 평가와 그 기업이 속해 있는 업종이나 산업에 대한 평가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나 전체 주식 시장의 주가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런 이미지 뿐만이 아니다. 주식이 매력적인 투자 대상인가에 대한 증권가의 현체 평가와 실물 경제에 벌어지는 특정 시점의 순수한 금융적인 요인들이 전체 주식 시장의 주가 수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실물 경제에서 벌어지는 금융적인 요인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금리다. 장기 금리가 됐든 단기 금리가 됐든 혹은 두 가지 금리 모두가 됐든 채권 시장에서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투자 자금의 큰 부분이 채권 시장 쪽으로 흘러들어가게 되고 따라서 주식에 대한 수요는 그만큼 감소한다. 이와는 반대로 금리가 낮으면 채권 시장에서 주식 시장으로 투자 자금이 흘러든다. 그러므로 금리가 높을수록 주식 시장 전체의 주가 수준은 낮아지고 금리가 낮을수록 주가 시장 전체의 주가 수준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마찬가지로 일반 국민들이 소득 가운데 더 많은 부분을 저축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될수록 더 많은 자금이 채권과 주식 시장으로 흘러들게 되고 이에 따라 주식 시장에도 강세장이 연출돼 주가가 더 빠른 속도로 상승하게 된다. 지금까지 설명한 보수적인 투자의 네 번째 영향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특정 시점의 특정 종목의 주가는 특정 기업에 대해 또 그 기업이 속해 있는 업종이나 산업에 대해 그리고 주식 시장 전반의 주가 수준에 대해 증권과에서 현재 내리고 있는 평가에 따라 결정된다. 어느 시점에 어떤 종목의 주가가 매력적인가 그렇지 않은가는 이 같은 증권과의 평가가 실제 펀더멘탈과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에 따라 상당 부분 좌우된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것처럼 주식 시장 전체의 주가 수준은 투자의 큰 그림을 그리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이를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순전히 금융적인 요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지 정확히 예측하는 게 결정적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입니다. 아 이렇게 제 1부 보수적인 투자는 마음이 편하다를 살펴봤습니다. 제 2부 나이 투자 철학은 다음 시간에 기회가 담아면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 책은 제가 1부만 봤지만 주식 투자를 하는데 정말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고요. 참 대가들의 책들을 보면 어떻게 그 오래전에 이 주식 투자의 핵심을 발견하셨는지 참 놀라울 뿐입니다. 이 내용은 현재의 주식 시장에도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이 9,800원밖에 안 하거든요. 요새 나오는 책들은 아무리 허접한 내용이라고 해도 거의 2만원 가까이 되는데 만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이렇게 좋은 내용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행운인 것 같고요. 주식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보수적인 투자는 마음이 편하다를 꼭 사셔서 소장하신 다음에 여러 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만원도 안 되는 가격이면 정말 고자라고 생각합니다. 뭐 협찬받은 건 절대 없습니다. 이렇게 이번에 워렌 버펫의 스승으로 널리 알려지고 성장주 투자의 대가, 성장주 투자의 기틀을 다진 필리피셔의 보수적인 투자자는 마음이 편하다라는 책을 살펴보았습니다. 요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